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대장 성규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동안 못했던 말을 멤버들에게 해볼까 하는데요 멤버들아 우선 항상 부족한 형을 존중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 곁에 너희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사실 난 되게 강한 사람이 아니지만 겉으로 강한 척하고 자신감 있는 척 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날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 앞으로도 너희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더 강해질 거니까 내가 항상 우리 서로의 인생에서 좀 더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강한 사람을 친구로 두는 건 너희들에게 엄청난 행운이야 우리 동우, 우연이, 명수, 호원이, 성열이, 성종이 모두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 지금 들으신 노래의 가수는 인피티입니다 이야 멋있는 가수죠 저는 동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별 때의 고통? 사랑의 설레임? 저는 오늘같이 비오는 날이면 노래 듣는 시간만큼은 내 생각을 대신 얘기해준 친구 같아요 음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도 들려주거든요 또 음악을 들으면 가끔씩 작업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요 해외에 있을 때도 작곡가님과 상의하며 호야와 틈틈이 랩맥킹한 일 모두들 드라마, 뮤지컬 등등의 개인활동으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피곤함까지 뒤섞인 채 짬짬이 안간인 썸가며 녹음했던 일 안쓰럽기도 했지만 각자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인피니트는 무한하니까 능력도 힘도 무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실 완성된 일범이 이것입니다 십렬을 기울여 완성된 노래들이에요 우리 힘들 때, 즐거울 때 언제나 인피니트도 함께할게요 우리모두 파이팅! 예! 바이바이! 무대에서 봐요 시야 안녕하세요 남회현입니다 벌써 데뷔를 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네요 힘든 일들도 있었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의 곁에 있어주신 우리 인스피릿분들 힘든 시기도 같이 버텨주고 저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겠죠? 늘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남회현이 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받아라! 호야! 호히! 호히!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저와 운명입니다 좋으시죠? 우선 이번에 공백기간이 꽤 길게 느껴졌었는데 기다려준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전하기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러다 17살 때쯤 갑자기 더 이상은 내 꿈을 숨기고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노래며 춤이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덜컥 학교까지 그만두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에 도전했어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났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라는 첫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꿈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였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뤄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앨범을 들으면서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멤버들과 인스피릿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렬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괜히 떨리네요 제 목소리를 10년 20년 뒤에 제 자식들도 들을 텐데 아무튼 예전부터 가수의 꿈을 안고 달려온 게 아니라서 멤버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철없던 이성열이 늦게나마 이를 악물 때까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콘서트를 하기까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 절대 후회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이번 앨범 준비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되도록 절대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떡하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성열이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드디어 저희 인피니트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솔직히 저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기대도 많이 됐지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도 그렇고 해외활동 그리고 콘서트까지 제일 큰 건 전해보다 더 멋있어져야지 잘해야지 뭐 그런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에게 아 역시 인피니트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피니트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둥이 성정입니다 제가 벌써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 많은 일들도 도전해보고 싶고 또 많은 일들도 겪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곡이에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앨범에 수록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가족끼리 본 지도 꽤 오래됐고 여행 간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인지 더 보고 싶고 또 많은 이야기와 또 여행을 가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대학생활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또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느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인피니트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식상할지 몰라도 제 진심입니다 인스피릿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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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